지금부터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로는 도서관이라는 뜻인데요. 라이브러리가 무엇인지, 또 왜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기술의 발전 방향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중복의 제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효과는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로는 유지보수의 편의성이 있었죠. 하나의 파일만 수정하면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 동시에 수정이 일어나고요. 코드의 양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가독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코드에 대한 장악력이 높아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점을 더욱 중요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코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언젠가 앞에서 했던 기억이 있긴 하지만 코드와 설계도, 건축에서의 설계도 과연 같은 것일까요? 어느 정도는 같지만 같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에서의 코드와 그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만드는 프로그램 그 자체는 사실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까지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작업을 컴퓨터가 아주 빠른 속도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곧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코드 안에서 중복을 제거하고 중복을 제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들은 곧 우리가 만들고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그 제품 자체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활동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 있는 이 그림을 한번 보죠. 여기 있는 이 그림들에서 붉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중복되는 코드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중복을 이런 식으로 별도의 하나의 파일로 저 중복되는 코드를 빼서 각각의 개별적인 파일들이 또는 각각의 개별적인 로직들이 저 중복되는 로직을 가져다 쓰므로써 중복을 해결할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중복을 제거한 이 로직들 입장에서 이 코드들의 입장에서는 중복이 제거된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중복되어 있었던 이 코드 그래서 단독 코드로 빠져나온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이 여러 로직에서 재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중복을 제거한다 라는 것과 그렇게 제거한 코드를 여러 곳에서 재사용한다 라는 것은 사실은 동전의 안면같이 다른 듯 하지만 뗄려야 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중복을 제거함으로써 어떤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고 어떠한 코드를 재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중복을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책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렇게 생긴 책들 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집집마다 각자의 책장들이 있고 그 책장에 비슷비슷한 책들이 똑같이 놓여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집집마다 중복된 책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고 사용하나요? 바로 도서관, 영어로는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만들어서 집집마다 있었던 중복된 책들을 하나의 도서관 안에 보관해서 집집마다 필요한 책들을 서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도서관인 거죠. 자, 프로그래밍에서 라이브러리라는 것은 이 도서관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복해서 사용되는 로직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한 것 다른 말로는 그것을 부품화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중복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그것 그 로직 하나를 우리는 부품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좀 유식하게는 모듈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부품을 프로그래밍에서는 라이브러리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는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여러 개의 파일이 또는 여러 개의 로직들이 이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자기 혼자 쓰기 위해서 자신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재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나 그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완전히 퍼블릭하게 그 라이브러리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모드를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공개하기는 어렵겠지만 필요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재사용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이 만들어놓은 잘 정리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자신의 프로젝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직접 한번 아주 간단한 형태의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